여보세요 의장님 그 뭐 나야가라 폭포를 성무가 해설장에다가 만들고 그래 잘 갔다 왔어요? 네 아 근데 하나만 부탁합시다 네 제발 좀 뭘 그래 많이 드십니까? 국민 세금으로 국수 칼국수 그런거 좀 개인동과 좀 무이소 예? 국민 세금이 뭔비까 지금? 아니 지금 아니 지금 아니 회의하고 그래서 잠시만요 뭘 회의하나 말입니까 안녕하세요 의장님 여보세요 의장님 그 뭐 나야가라 폭포를 성무가 해설장에다가 만들고 그래 잘 갔다 왔어요? 네 아 근데 하나만 부탁합시다 네 제발 좀 뭘 그래 많이 드십니까? 국민 세금으로 국수 칼국수 그런거 좀 개인동과 좀 무이소 예? 국민 세금이 뭔비까 지금? 좀 아껴 쓰시고 부탁을 드릴게요 국민 세금으로 주지용 씨 어디갔어요? 네 처같이 통닭 묶고 맞죠? 처같이 통닭에 처음에 낙수로 그러게 의장님 이 먼 길 오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사실 11시에 지금 아닙니다 아니까 찾아온거에요 네 한잔 들어주세요 아니요 다음에 안옵니다 다음에 안오고 네